4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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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를 95% 뿌리가 나왔어요 뿌리가 나왔어요 아 아 아 이거를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좀 즐거워 있으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약 1500그루 되겠네요 편백나무 편백나무 이건 돼지감자 이건 이거 뭐라고 그러지 수국 수국 그냥 했어요 아무 생각없이 아무 생각없이 만들었는데 뿌리가 이렇게 나왔네 얘네들은 내년쯤에는 판매를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이건 이건 송류나무 제가 송류 하나 사서 씨를 말려서 직접 파생된건데 몇 년 됐지? 4년째는 4년째인데 아직도 이렇게 작아요 이걸 누가 볼지 모르겠는데 유일한 나의 엔조이 유일한 나의 엔조이 수국 돼지감자 대파 대파를 심어서 많이 심어가지고 커트해서 장아찌 만들어 먹고 있어요 오늘 또 병원 갔다 왔습니다 몸이 영 안좋으니까 우리 애들이 이거 보려나 우리 애들이 이거 보려나 잘 봐둬라 얘들아 잘 봐둬라